아이고, 소감쥬다. 아이고, 소감쥬다. 아이고, 소감쥬다. 아이고, 소감쥬다. 아이고, 소감쥬다. 야. 이리 막 백기 떼다 보니 참깨가 막 쏟아듬실듯하게. 그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손에서 퉁직하게 쏟아지는 집이라. 아니, 오늘 일손이 바쁜 거 달만. 우리가 이제 그 알바생을 오늘 고원한테로 왔어요. 아이고, 고마워. 이게, 세상에. 이렇게 고마워할 때가. 야이가 일을 해, 크치룩 차려야, 마치. 아, 경혜? 네, 네. 어, 쉽게 고마워야지. 아이고, 나 진짜로, 이 알바, 빨리. 이걸 못 하, 나는 오늘 보고. 이걸 깨나 이걸 씻으니깐? 어, 이거 우리는 깨를 다 손으로 씻어. 나쁜 건 위에 뜨는 거야. 그냥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같이 해 좀 줘. 야! 아이고, 진짜 이거! 야! 아이고, 진짜 이거! 오늘 일단 가자. 자, 이거 하기가 어렵지. 처음 하면 다 그런 거야. 그런데 딱 보면 할 줄 알아야지.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뭘 못 하나 하는 걸 보고. 돌 위에. 그만. 돌 위에 갖다 놀아. 야, 야. 물 넣고 뺀 게. 아이고, 난 진짜로. 야, 그걸 왜 또 놓으라고 하셨네. 아이고, 진짜 이걸. 일을. 아이고, 진짜 이걸. 일을. 아이고, 일이라는 게요.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고. 알바니까. 괜찮습니다. 알바! 예! 빨리 와, 빨리! 아이고, 빨리! 예, 그래. 점진 소래기, 이제. 영영 이거. 처음 이거 빼요. 이거. 아이고, 처음. 영하여 그래. 이제 유래 영 놓고. 다 너네 호라이. 어떤 걸지? 한 번씩 맞니? 어, 예. 살랑살랑. 한 번만 살랑살랑. 하지 마라니? 이거 맞지? 오케이. 조그만이 먹으라게. 인치부터 먹음성게게. 조금 먹으나니 좀 살찌매겠구나게. 조그만이 먹어야지. 그러면 저 남꾼, 저 남꾼의 거 저거는 뭐하는 거? 저 남꾼의 거? 어? 저 남꾼의 거 혹시 다 헐서 주시려고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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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봉지 저거는 뭐하는 거고? 조그만이 하나로 막히게. 야, 나 모르게 자꾸 먹으라고 그러게. 이거 말 시키면. 조그만이 먹으라. 집어가는 게, 달도 꼬치는 거다. 오게? 예. 근데 우리가 이거 오늘 완전 놀고 먹히는 거 아닙니다. 그래도 꽤 먹은 고소의 맛에. 응. 너무 이거 니 형이 무슨 도장 받기가 우리가 해. 미안해, 안 돼, 푸다. 뭐야. 우리가 여기 그.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. 그러면 오케이바디. 콜. 어, 콜. 콜. 아! 다시 가져줘. 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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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나黑 폭발가 그렇게 보는 애들도 학생생회적이지. 척orit 사용자들 골고루 Peroven targa 인생년만 해도 하두행을 통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상가리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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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가리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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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종 참개로 만든 참기름 어디에 넣어도 너무 고소해 참기름 참기름 맛종 참기름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상가리 참기름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하 slippery 5 du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